안녕하세요. 오픽 진쌤입니다. 오픽 IM1 오신 거 굉장히 환영하고요.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강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들어야 되는지, 이 강의 특징은 무엇이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러한 분들이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오픽에서 계속 IL만 나오는 거예요. 혹은 IL도 아니고 그 밑에 NH가 계속적으로 나오는지 이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력이 그 정도일지라도 아무래도 공부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는 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이 안 나오고 지속적으로 그 밑에 단계가 나온다라는 이유는 뭔가 정말 이 사람은 0을 못한다. 당신은 죽어도 못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도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중간 단계에 있는 레벨은 IM1에서 한 IM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버무려만 주고 어느 정도만 잘 정리만 하면은 IM1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등급이에요. 연령 상관없고요. 영어 실력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IM1만 계속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IM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드리고 그대로 커리큘럼을 따라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요. 문법은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내가 투부정사의 개념도 알아요. 전치사? 그래요. 뭔지 알아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뭐 대각어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는데 스피킹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생소해서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피킹은 100% 완벽한 답변이 없는데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는 우리가 고등교육을 한국에서 배웠다 보니까 100점 만점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이 존재하는 게 시험이다라는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획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강의 특징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일 힘든 거는 암기일 거예요. 암기는 여러분 52줄 정도 암기를 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오픽이랑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적은 양인데 이 또한 여러분들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타협의 대상 없이 여러분 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총 4개의 유형을 우리는 공략을 하게 될 거예요. 상당히 많은 방대한 양의 어떠한 문제들에 의거해가지고 오늘은 이 문제 풀고 내일은 저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간에 1번부터 15번까지의 정확하게 나오는 유형들만을 찝어가지고 걔네만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취약점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거 학습자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게 이 발음인데요. 여러분 IM1 발음 별로여도 100%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내 표현을 이 암기 문장을 섞어서 전달을 부드럽게 해주냐 못하냐 이거에 달려있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구성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를 전반적인 이제 IM1 이 기본 강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습득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빡빡하게 암기하고 말 잘한다고 해도 들리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쵸? 리스닝을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캐치하는 훈련을 저희는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52줄에 대한 암기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어떠한 문법이다. 이거는 오픽에서 어떻게 쓰인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예시의 문장은 이러한 애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총 2회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보다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IM1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이제 그 멘토링을 받으시면 되니까 저랑 같이 기본 강의, 리스닝, 문법, 모의고사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분명히 획득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